월마트가 독점 회사다 라고 하면 많이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크니까 바잉 파워가 크고 지점이 많고 월마트는 싸다 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러니까 독점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이 저자는 그건 틀린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월마트의 독점은 처음에 독점을 확보할 때 월마트가 시골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시골에서 시장이 빤하지 않습니까? 그 빤한 시장에 대형 마트를 딱 내버리면 이 마트 외에는 아무도 그 시장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경쟁사들 그 당시에 강자들 시어스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냥 그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그냥 장사하는 애?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독점의 요소를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기묘한 전략 작은 시장부터 들어가서 장악하는 그걸로 하나하나 완성을 해나갔다. 이게 바로 이 저자가 내가 얘기하는 바로 이게 바로 독점의 기술이다. 삼프로TV 투자는 책과 함께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저희 책과 함께라는 아주 좋은 콘텐츠를 지금 꽤 저희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번호라고 책을.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책을 또 소개해 주실 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은 뭐 자산운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독서실을 운용했을 만큼 정말 책을 좋아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이라고 하죠. 도서관 정도로 좀 격상시킬까요? 네. 도서관 운용하셨을. 현책방. VIP 자산운용의 우리 최준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오랜만입니다. 정말 좋은 책. 저희가 얼마나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매주. 이건 책과 함께는 정말 자주 해야 됩니다. 제가 책과 함께로 또 데뷔를 해서. 삼프로 데뷔를 해서. 저한테는 현금의 재발견. 현금의 재발견. 그걸로 제가 첫 출연을 했었거든요. 좋은 책이 있죠. 그러네요. 그럼 우리 최준철 대표님. 오랜만에 투자한 책과 함께 다시 저희가 거의 시즌2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이고요. 독점이라는 말은 사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뛰게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독점이 주는 몇 가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풍미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또 버핏이 이런 독점이라는 말을 많이 또 저희 머릿속에 심었죠. 독점이 있는 회사를 사라. 코카콜라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 그 독점이라는 말을 풀어서 아주 고찰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입니까?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는 책인데. 아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이 있었던 책이고요. 2005년도에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판이 됐다가. 그래서 절판이 돼서 추천하기가 좀 애매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재출간이 돼서 다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2018년, 농아, 19년에 정채진 프로도 나와서 책을 쭉 읽어야 될 책들 리스트를 얘기할 때. 그 중에 이 책이 들어가요. 그 리스트에 한 80%가 절판된 책이었어요. 난리야.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냐. 저희가 좋아하는 책들이 인기가 없나 보이죠. 마이너들이지, 마이너들.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독점 기술이 있는, 독점하는 회사를 잘 파악해서 살아 이런 거죠? 이 책 내용이. 뭐 투자자를 위한 책은 아니고요. 투자자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투자자, 경영자, 그리고 심지어 개인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포괄적 개념에서의 독점의 개념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독점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보하는 회사를 알아보고 사면 되는 거니까요. 뭐라고? 여자친구도 독점해야지. 먼저 찾고 차지하고 지켜라. 아,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세요. 정프로가 먼저 꺼내기 전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렇게 저거 하실 때 생각도 못 했는데. 그분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분도. 뭐 다른 데 갈 거. 그분의 의지에 맞게 가야죠. 그렇다. 알겠습니다.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시는데 독점하면 당연히 무슨 브랜드 독점, 기술 독점, 이런 게 아니면 지적재산권 독점, 이런 게 일반적으로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대 해석하는 독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많이 거론하는 게 브랜드, 기술, 라이센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거는 미세공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일 이런 걸 떠올리시고요. 이게 이제 저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미국 자본주의의 초창기 때 독점으로 큰 불을 일구셨던 분들. 오로지 사실은 그때는 독점을 하신 분들만 역사에 남는 거부가 되셨거든요. 밴더빌트라든지 락펠러라든지 카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독점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였죠. 경쟁자를 살벌하게 죽이고 나 혼자 살아남아서 독점이익을 향유한 아주 나쁜 거였고 그 이후에 사실 반독점법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견제를 하게 됐는데 그런 개념을 조금 뛰어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독점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독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다는 거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황적 독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상황적 독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소비자들의 숨겨진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기존의 강력한 경쟁자들이 간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얼른 찾아내서 그거를 충족시켜서 어떤 작은 영역을 독점해서 확보에 들어가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린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경쟁자들이 간과하는 시장이에요. 에이 뭐 저거 되겠어? 에이 내가 가오 떨어지게 어떻게 저런 걸 하겠어라든지 이런 틈을 줘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독점을 확보하러 들어가는 쪽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경쟁자가 그 상황을 그냥 방치해서 이 독점 상황을 내버려 둔다든지 혹은 뭔가 기술이나 이게 뭔가 크게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이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렵네? 이 경쟁자를 따라잡기가 어렵네? 뭐 이런 상황들이 독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잘 살펴보면 뭔가 작은 영역의 독점 상황들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서 아주 풍부한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여러 개의 조건들 가운데 어떤 기업들이 그냥 간과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거에서 생각나는 게 예전에 우리 청소기들이 다 외국에서 수입 기술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진공청소기 같은 게 우리 집 구조랑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방을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청소기 돌리고 방 다시 닦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물걸레 청소기가 나왔어요. 그때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가전사들은 다 그런 걸 안 만들고 있을 때 아주 작은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갖고 대박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다 나머지 회사들을 따라 만들었죠. 아주 정확하게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미국 사례들과 아주 유사한 예술상의 사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역시 정프로님 정프로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발상을 뭔가 청소기 시장을 독점한다 이러면 엄청난 기술, 그러니까 다이슨이 만들어낸 그런 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먼지 봉투 없는 엄청난 테크놀로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니즈를 잘 잡고 그거를 치고 들어가면 그 영역을 독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있는데 끝을 어떻게 하면 또 최대한 늦출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어떤 상황적인 특성이나 속성이나 혹은 그 독점을 일단 이룬 회사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그럼 어떤 예들이 좀 있습니까? 이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례가 혼다의 오디세이라는 저거 타봤는데? 미국에서 그거 뭐랬어요? 3년 동안 미국말로 아리스라고 하는 혼다 카니발? 오디세이 혼다 카니발은 카니발이에요. 우리식으로는 카니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원조어거든요. 오디세이가 사실 밴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생긴 건 비슷하고 카니발을 살 수도 있고 시에나를 살 수도 있고 오디세이에 살 수도 있는데 시에나라는 게 도요다 시에나를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오디세이가 미국 시장, 큰 벤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얘가 속도가 엄청 더 빠르고 기름을 반밖에 안 먹고 사실 그런 요소가 아니라 벤을 고르는 미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우리 식구들도 많이 타면서 짐도 좀 많이 싣고 다니고 이걸 원했기 때문에 좌석 폴딩 기능을 원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엄청 편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오디세이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뒷자리를 폴딩해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어떤 금형 기술을 가지고 탑재를 했는데 시에나만 하더라도 그때는 그 짐을 실으려면 의자를 뽑아야 돼. 맞아요. 그런데 마트를 갔는데 뽑아서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들 내 사용을 생각했을 때는 접혀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네. 오디세이 밖에 접히지가 않아서 오디세이는 마지막 열이 있잖아. 뚝 하면 그냥 함몰돼 버려요. 세킹.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나 같은 자영업자한테는 엄청 적은데 이제 시에나는 그때만 하더라도 밀어가지고 밀어가지고 접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 상원차는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적재량이 차이가 엄청나고 그리고 이렇게 세울 때도 이렇게 쭉 하면 쭉 뽑혀. 바로 뽑혀. 그런데 그게 한 5년 정도 이제 독점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카니발도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표준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독점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동차의 특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시에나나 다른 벤사들이 이미 그 기능으로 탑재해서 나왔으면 최소한 대선같이 이제 한 4년, 5년 뒤에나 신차 나올 때 적용할 수 있는 거지 그 사이에 그거를 뜯어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기간 중에는 오디세이가 이 기능 하나만 가지고 완전히 벤시장을 독점했고 실제로 숫자를 뽑아보면 그때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률이니까 그 디스카운터를 하나도 안 하고 자동차를 팔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살 때 이제 두 개를 추천받았거든. 사실 카니발은 안 들어와 있고 그렇다고 트럭을 살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그러면 벤을 사야 된다. 그러면 도요다 시에나하고 이걸 딱 하면 그냥 정차할 가격은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면 오디세이가 내 생각에 한 1,000분, 2,000원 비쌌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이를 사라. 왜냐면 한노치 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혼다의 그런 기술진들이 엄청난 기술로 독점을 확보하고자 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정말 불편한 부분들을 탑재함으로써 독점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됐던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경쟁사가 이걸 못 알아봤다든지 혹은 자동차가 바로 그걸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생산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독점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독점을 보는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이것 때문에 아마 초창기 때 가치투자들이 그래 이게 버피스 얘기한 독점뿐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도 다소 유효기간이 있을지라도 버피스 연구한 독점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좋아하게 됐던 거죠. 그러네요.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또 다른 예도 있습니까? 저는 3프로TV가 사실은 생각이 좀 났었는데요. 3프로TV요? 아직 독점이라 말이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요건에 잘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들,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좀 눈높이에 맞고 조금 더 자유스럽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존에 접해보지 못했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있었는데 기존의 증권 방송, 경제 방송들이 틀에 박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니즈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신과 함께 3프로TV가 딱 나타났고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자면 처음에 신과 함께 하실 때 팟캐스트 1등 하실 때도 경쟁자들이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들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러다가 100만 넘고 이러면서 대세가 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언론사들이 유튜브 채널 만들고 비슷하게 전문가들 초대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이미 격차도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 물론 경쟁을 하셔야 되지만 그 상황을 만약에 한 5만, 10만 대 대형 언론사들이 확 치고 들어왔으면 좀 이런 독점력이 자리 잡히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더해졌다는 거고요. 또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환경적 요인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한 프로티비에 대입을 해보자면 모바일 환경.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어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들을 수 있으면서 그러고자 하는 그런 것과 저는 하나를 덧붙이자면 저는 에어팟 같은 것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면서 30분짜리, 60분짜리 컨텐츠를 크게 무리 없이 지하철이나 들을 수 있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적 요인들도 상황적 독점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의외로 한 프로티비가 잘 맞아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디세이 같은 케이스도 법으로 막아준 독점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카니발은 좀 그런 면접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아닙니다. 법으로 막아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의 니즈를 누가 먼저 캐치해서 이제 그 영역을 확보하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이용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건데 이게 이 개념은 이 정도에서 책에서는 끝이고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사례를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그 독점에 대한 느낌과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이 책의 특징입니다. 대단한 정의와 그런 걸 담고 있지는 않고요. 사례를 보는 맛으로 읽는 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책이 빨리 읽히죠. 그렇죠.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책이에요. 사실은 뭘 설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적절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느냐 사례라는 게 이게 보통 실력으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얼마나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정채진 프로가 여기 또 추천사를 썼는데 앞에 이제 아예 사례로 또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신라면 사례로 추천사를 썼거든요. 그런 형식의 추천사는 저는 처음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정채진 프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라면이 삼양라면의 햄맛 그리고 국밥맛 이런 거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매운맛 본능을 채워주는 상품이 없었던 거죠. 그때 진짜 신선했지 신라면이 그걸 파고 들어가서 여기를 장악을 했는데 기존 회사들은 이거 좀 작은 시장이야. 누가 저렇게 매운 거를 먹겠어 라고 하고 그만 냅두다 보니까 신라면이 어마어마하게 라면 시장의 대세가 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책을 읽고 그 사례가 떠올랐나 봅니다. 저는 신라면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86년 86년? 내가 대학교 갈 때 나왔는데 아시안게임 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86년이 86년이면 더더구나 그렇겠네. 왜냐하면 당구인의 최대 호황의 시작점이거든 86, 87, 88년 그때가 주가세 1000포인트 갈 때잖아. 나도 그때 되게 못 사는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맥추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생맥추를요? 생맥추 사실 먹기 힘들었거든. 그때는 고급 음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니 그 정도로 살짝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가난하다가 가난해도 그리고 내가 아시안게임 때 두 번인가 경기장에 가서 보고했다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전까지는 다 소고기맛남 소고기맛이 났어야 돼. 왜냐하면 고기를 잘 못 먹으니까 그리고 라면에 기름이 둥둥 떠야 된다고요. 라면 이름이 소고기라면이 있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소고기맛이 나는 라면에다 밥을 말아먹어야지 그게 라면의 끝이었거든. 그런데 사실 신라면은 소고기맛이 안 나잖아. 아 그런가요? 소고기맛이 안 나지 매운맛인데 그냥. 그럼. 그래서 이제 라면 먹을 때까지 소고기 따지지 마라. 이런 정도의 어떤 환경이 또 그런 환경이 아마 신라면의 히트의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추천사에 나오지는 않지만 신라면에 또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 나온 김에 매운맛도 매운맛이지만 그전까지 라면이 네모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냄비는 대부분 동그랗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늘 사각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신라면이 최초로 냄비에 맞게 원형으로 나왔습니다. 신라면이 동그래요? 지금 뜯으면 신라면은 원형으로 냄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구리 동그랗지. 너구리 동그랗지. 농심이 그런 혁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운맛 시장 그리고 너구리 우동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우동 시장 이렇게 하나씩 잡아먹고 들어가면서 1위가 됐고요. 그런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은 게 또 오뚜기라는 후발주자가 나와서 또 그걸 뛰어넘는 맛을 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의 역동이라는 건데 독점의 최초 시작점은 그때 고객의 니즈를 잃고 그거를 채움으로써 소비자들의 마음을 장악해 들어가는 이게 시작점인 겁니다. 그 독점을 확실하게 라면 시장에서 하는 게 팔도 도시락이잖아요. 러시아. 러시아. 지금 조금 걱정하고 라면이 도시락이에요. 라면이란 말이 없고 누들 이것 저거야. 도시락. 그것도 아마 보면 러시아인들의 생활 습관에 잘 맞는 뭔가가 사각 용기라든지 맛이라든지 아마 그런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쉽게 읽으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책의 장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경쟁자들이 등장은 하잖아요. 어쨌든 기간이 짧든 길이든 간에 등장하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한 또 어떤 자기혁신이라든지 그런 기술들도 당연히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거를 이제 이어가는 또 방법들이 저마다 다르고요. 그런데 일단은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독점을 확보할 때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독점을 유지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술들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좁은 범위의 어떤 시장을 독점을 했으면 거기에 집중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진이 털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것 때문에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독점을 유지하는지를 정확히 본인이 알아야지 그다음에 다음 독점의 영역을 찾든 아니면 경쟁자를 퇴치하든지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소위 말하는 초심 신나면 순한 맛 이런 거 내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신나면 순한 맛. 죽음이다 진짜. 소고기 맛 신나면 이런 거 안 되고. 그럼. 오렌지 맛 코카콜라 이런 거 죽음이라는 거지. 그리고 3프로 TV 같으면 어떤 설명의 눈높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새로운 신선한 인물들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돼야지 계속 울고 먹기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나만 바라보는 상황을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가져가는 건데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냉정하게 떠나기도 하고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늘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는 약간은 원론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거 역시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거는 좀 책을 보시면서 각 사례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자기한테 맞게끔 그렇게 응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노력하자 뭐 이런 거네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피지기 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사례를 이렇게 쭉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본진이 털린 케이스들이 지금보다 이제 많이 나오고. 어떤 거 있어요? 뭐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사실 코닥이나 이런 회사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이게 좀 옛날 책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더 옛날 케이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연기에 몰두하는 가수들 뭐 이런 경우. 네. 컴팩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컴팩 컴팩 프리자리오. 어떻게 됐어요? 컴팩이 참? 컴팩이 이제 나중에 HP에 인수가 돼가지고 개인용 PC 시장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이 책에서는 델이 그 시장을 다 가져간 독점의 좋은 케이스로 나오는데 델 마저도 지금은 존재감이 없고 완전히 다른 회사로 델은 지금 변신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좀 정신이 번쩍 나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생각해보게끔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에게 진짜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진짜 영원할 것 같은 독점이 우리 생활 주변에도 좀 있긴 있잖아. 영원할 것 같은 독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대일밴드 줘봐라. 대일밴드 말고도 나와 있긴 해. 대일밴드의 문제점은 뭐냐면 약국 가서 그냥 대일밴드를 달라고 해도 다른 걸 줘. 다른 밴드를 줘도 그냥 받아가. 거기에 대한 저항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맞아. 대일밴드 달라고 해도 다른 걸 줘. 무슨 무슨 메디큐어 뭐 이런 걸 줘. 왜 이런 걸 줘요? 이런 얘기 안 하죠. 그것도 그러네. 비슷한 사례가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페덱스 사례가 나오는데요. 페덱스. 페덱스가 처음으로 오늘 보내면 내일 받습니다. 이걸로 시작했고 그 약속을 지켜서 독점을 확보를 했는데 이길 배송. 근데 이제 다른 데 UPS나 요즘에 웬만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페덱스로 보내게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다 페덱스로 보내는 건 아니죠. UPS로 와. UPS로 와. 크릴넥스 다 떨어졌다. 뭐 이러면 깨끗한 나라로 갖다 놔도 오케이.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대단한 거야. 야 코카콜라 사 왔는데 콜라는 진짜 야 왜 펩시 사 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8.15 콜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코카콜라도 이 안에 혹시 나옵니까 사례로? 코카콜라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혹은 너무 전형적인 사례라고 봐서 전형적이지 않은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항공사.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라든지 잣블루라든지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독점 확보된 거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사례들은 좀 빼 있는 상황인데 제 느낌은 아무래도 먹는 거 그리고 기호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오래가는 속성이 있지 않나. 한 번 적응하면 그렇죠. 바나나 맛 우유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주로 먹거리들이 주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즐기는 스낵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다 70년대에 나온 스낵들이 이상하게 70년대가 지금 우리가 먹는 과자의 대부분의 탄생 시기가 70년대입니다.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홈런볼 자갈치 바나나킥 오래된 과자 중에는 맛동산 이런 게 좀 오래됐고요. 맛동산? 네. 계란과자 참 좋아했는데 사료비아 맛동산은 원래 일본 거라지만 거의 대부분 다 일본이죠. 우리 과자들 노웅철 씨한테 들었는데 노웅철 씨 친구 아버지가 그거 해온 거래요. 맛동산이요? 회퇴 그래 거의 임원이었는데 맛동산은 마지막 땅콩 찌끄레기들 그거 먹는 게 진짜 꿀맛인데 털어가지고 딱 한 번 먹으면 이거 바로 이런 요소 때문에 먹거리의 독점력이 오래가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먹는 것 중에 진짜 파퓰라한 것 중에 명매이 끊긴 것도 있다. 뭐예요? 뽀빠이 이런 거 뽀빠이 몰라? 뽀빠이? 라면 부스러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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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잖아 지금 뽀빠이 로는 안 나오고요 다른 그런 비슷한 거 있죠 그게 이제 본인의 독점 영역을 삼양이 내중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논뚜렁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논뚜렁 진짜 없었다 논뚜렁이라고 팝콘 튀기기 전에 옥수수 알갱이 같은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빨 나가는 나가는 거 아니 정말 너무 딱딱해갖고 그걸 왜 먹어 그걸 아니 근데 그거의 장점은 이빨이 나가잖아요 먹다가 그걸 껴놓으면 돼 너무 딱딱해갖고 논뚜렁이라고 옛날에 아시네 역시 저랑 아시네 통하시네 같은 세대 인증인 것 같습니다 옥수수 과자 독점입니다 그 친구가 우리 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상황적 독점보다는 어떤 기호라든지 그런 어떤 브랜드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영역일 테고요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는 배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독점을 깨부시기 위한 혹은 그 독점 시장은 어떻게든 또 다른 회사들도 별별 작전을 다 써갖고 침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 혹은 그러다가 정말 이겨버린 사례 이런 것도 좀 이 책에 있습니까 그런 사례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것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끼워 맞출 수 있을 만한 그런 케이스들은 꽤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좀 독점을 확보한 곳들이 가격 경쟁력 꽤 오래 못 가는 것 같고요 아 그럼 오래는 못 가요 그건 네 그런 것도 오래 못 가고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도 좀 대체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개인용 PC라든지 혹은 이 당시에만 해도 이제 참 격세지감 2005년 책이어가지고 애플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애플? 컴퓨터? 네 근데 애플이 니치 마켓을 장악한 장악해서 부활한 회사 정도로 나옵니다 니치? 니치? 그러니까 음악 시장을 음악 시장을 탈취해온 그런 아이팟으로 다시 일어난 회사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 뭐 편집을 하거나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쓰는 거기에 니치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로 나오는데 이제 17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회사가 된 거죠 그렇지 사실 애플 시장 독점이 맥힌토시 딱 이렇게 있으면 응? 하얀 걸로 딱 있으면 좀 있어 보였지 옛날에 편집 안낸가 편집 안낸 진짜 음악 시장도 보면은 계속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음반사들 CD 독점 시장에서 뭐 이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 거기서 다시 이제 한번 위기를 맞춰 넵스터라는 게 나와가지고 mp3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소리바다 같은 파괴가 되다가 이제 아이튠스 애플의 아이튠스가 정식 플랫폼으로 해서 나오게 된 딱 그때 시점이거든요 음악을 아이튠스로 미국 사람들이 듣던 근데 사실 그 이후에는 스포티파이라든가 우리나라처럼 멜론 이런 스트리밍 음악에 다시 그 자리를 내줬거든요 아무래도 기술 분야가 조금 더 그런 대체되는 게 좀 더 빠른 거고 그 상황들은 계속 바뀌니까 계속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경각심을 주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 센터장 메릴린치 한국공동대표 30년이 넘는 국제금융 국제투자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증시의 핵심 이슈부터 국내외 간판 기업들의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유튜브에서 만나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아무래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보실 때 꼭 이 책에 나온 사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더라도 한국 거 얘기하면 좋지 한국 거라도 이렇게 정말 이런 회사는 이런 독점을 잘 해온 것 같다는 예를 들어줄 만한 회사가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책에 나오는 미국 사례 하나와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례 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마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월마트에 독점하면 지금 사실 아마존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그 정도까지 느끼지는 않지만 이 당시 시점에서 월마트는 미국 유통의 독점자니까요 월마트가 독점 회사다라고 하면 많이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크니까 바잉 파워가 크고 지점이 많고 월마트는 싸다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러니까 독점이지라고 얘기하지만 이 저자는 그건 틀린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월마트의 독점은 처음에 독점을 확보할 때 월마트가 시골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시골에서 시장이 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빤한 시장에 대형 마트를 딱 내버리면 이 마트 외에는 아무도 그 시장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는 아도를 때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골에 출점을 하니까 경쟁사들 그 당시에 강자들 시어스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냥 그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그냥 장사하는 애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독점의 요소를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샘월튼이라는 천재 경영자가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도시에 진출함으로써 독점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면서 지금의 월마트가 된 거라서 처음부터 월마트의 사이즈로 이 독점력을 해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결과론적인 얘기 지금 보는 거고요 이 회사가 독점력을 확보한 건 결국 그런 기묘한 전략 작은 시장부터 작은 시장부터 들어가서 장악하는 그걸로 하나하나 완성을 해나갔다 이게 바로 이 저자가 내가 얘기하는 바로 이게 바로 독점의 기술이다 이런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터틸이 얘기하는 한참 뒤에 나온 책이지만 제로투원 같은 책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이랑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사례 중에서 제가 생각이 난 거는 골프존인데요 골프존? 네 골프존 이제 2005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당시에 제가 이거 추천사도 당시에도 썼었거든요 읽고 이제 이 개념으로 좀 기업 분석을 하거나 종목 발굴 이런 거에서 재미를 좀 실제로 많이 봤고 골프존은 처음 언제 생긴 거예요? 2000년대 초중반? 2000년대 제가 얘기 처음 들으니까 2000년대 중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2000 몇 년쯤? 아 그때 뭐 완전히 진짜 대박이었지 그렇죠 이 회사가 붙임은 좀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이 회사가 독점형 확보했을 대로 돌아가서 한번 그 상황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소비자들은 사무실이나 집 근처에서도 골프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 골프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멀리 가야 되고 장비도 들고 가야 되고 좀 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없을까 라는 니즈가 아마 잠재되어 있었을 텐데 필드 골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은 골프는 야외에서 치는 거지 어떻게 뭐 실내에서 치고 하냐 라고 생각한 곳들이 이제 이 시장을 좀 방치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게임회사 저도 이제 게임회사 사장님한테 이 회사 얘기를 처음 들었었거든요 저런 거는 뭔가 이게 되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희한한 엔터테인먼트 기기인데 잘 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온라인 게임회사들은 그때 자본력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할 그런 초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이제 오프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아니야라고 해서 좀 방치되어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 골프존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게 된 그런 상황적인 특성이 일단은 당시에 좀 있었고요 그 상황들도 다들 그냥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필터골프 회사들도 저거는 뭐 작은 시장이야 혹은 온라인 게임회사들도 야 저게 무슨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가맹점 모으고 야 우리가 온라인에서 편하게 돈 모으는데 굳이 저거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냅두고 있어가지고 골프존 사실상 카카오가 나오기 전까지 거의 독점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았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잘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 같아요 대기업도 그렇고 벤처기업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미 사실 격차가 이미 많이 나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도전했던 골프 지수윙이라든지 뭐 마흔골프 이런 데가 합쳐져서 지금 카카오가 된 거거든요 다 사실상 실패를 하고 한 군데로 모이게 된 거죠 그런 상황적 특성이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털을 닦아놓은 상황에서는 골프존의 하나의 스크린 골프의 대명사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페덱스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 그런 브랜드님이 되어버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회사가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앱 같은 걸 만들어서요 자기 스윙을 녹화해가지고 볼 수 있다든지 거기 랭킹을 매긴다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락킹 효과가 있거든요 다른 데로 넘어가기가 어렵게 내 스코어가 다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70%의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률 24%를 만들 수 있는 지금은 골프 붐까지 불어가지고 장사가 이제 더 잘되고 있는 상황 아닌데 사실 이제 저는 골프를 오래 쳤잖아요 근데 나는 좀 안 맞더라고 실내에서 좁은 데서 골프 치려면 자연과 함께 하나 치면 치고 안 치면 안 치지 그렇지 근데 내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데 얘는 이제 골프를 늦게 배운 데다가 그런 걸 좋아해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 내가 이제 야 박원장 너 저 거기서 골프 연습했으니까 내가 골프 좀 해줄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 뭐라는 줄 알아?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골프 골프 존 스윙 무너진다는 거야 아 스크린 골프 원래 원래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야 거기서 하면 스윙 좁아지고 야 그 폼 무너져 제대로 못 빼요 얘는 거꾸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골프 존 스윙이 무너져 스크린 골프 피드대 가면 버릇 나빠져 그렇지 스크린 골프 스윙 무너진다는 거야 빌드 나가면 그 얘기 듣고 아 골프 존 사야 되겠다 이거 그 얘기를 되게 심각하게 하더라고 골프 존 사를 제가 얘기를 드린 게 뭐 가라오깨만 해도 노래방만 해도 일본에서 먼저 한국화 된 건데 이 스크린 골프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 기계를 그럼 골프 존에서 만든 거예요? 네 네 프로그램 만든 거죠 프로그램 만든 거죠 그전에는 연습용 뭐 정도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걸 게임화한 거는 거의 전 세계 최초 그것도 가보면 실사 있잖아 예를 들면 무슨 무슨 CC다 1번 홀부터 18홀까지 다 찍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나온다니까 물론 똑같진 않지만 레이아웃이나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가기 전에 또 이런 수요가 있는 거야 내일 우리 곤지암 가지 곤지암 거기 없구나 예를 들면 태광CC 가지 태광CC에서 쳐보는 거야 시뮬레이터 같은 거죠 돈 떠먹기 하려고 그래서 저는 스크린 골프를 짜파게티 비유를 많이 하는데 필드 골프가 짜장면이면 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짜파게티인데 김프로님의 친구분은 짜장면보다 짜파게티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선 짜장이죠 여기는 그래 그럼 골프전이 독점을 어쨌든 지킬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때 그러면 골프전은 어떤 담을 좀 쌓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독점자들이 항상 보면 소비자들이 나 너무 좋아해 주고 이익도 많이 나고 독점도 영원할 것 같으니까 자만을 한다는 건데 이 자만심을 버려야 되고 그 자만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건 행동으로 치면 경쟁자의 동향 그리고 잠재경영자의 동향까지도 주시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빌게이츠가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회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회사가 아니고 어느 골방에서 혹은 어느 개러지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 미친 젊은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잠재적 경쟁자까지 다 고려해서 항상 그 경쟁을 뭔가 퇴치하거나 그리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것들을 해야 독점력이 지켜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변화에 주시하라는 얘기를 저자가 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도 치고 싶은 수요가 있어서 혹시 홈에서 스크린 골프라는 수요로 다 넘어간다 지금은 사실 그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환경변화에 대해서 좀 주시하고 환경변화에 맞춰가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기업의 생존 기본적인 전제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 안주하면 안 된다 골프존을 치자면 계속 기기도 업그레이드하고 몰입감도 더 주고 지금 투비전 정도에서 이 정도면 소비자들이 충분하지가 아니라 더 거기서 발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이 독점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개선됐었어요 처음에 비하면 골프존 기계 제가 가끔 탐방 가서 지금까지 나온 기계 투비전인데 쓰리 비전 나오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개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다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기존에 깔려있는 기계를 쓰는 사람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망설여서 나와야 될 때 그런 것들을 못 내다 여기 보면 실패사는 다 그런 거거든요 다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살 갉아먹을까 봐 못해서 그걸 오히려 그 독점력을 다한테 넘겨주는데 그럴 바에는 이 책에서는 어차피 남한테 넘겨줄 독점이면 내가 그냥 내 거 부셔가지고 내가 그 자리 계속 유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또 얘기를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면 그게 따르는 이익이라든지 이게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어라 살아 이걸 요지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책을 쭉 보시면서 투자자분들께 혹은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정리 말씀 좀 주신다면 독점 아무래도 제가 투자자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책을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최근 시기에는 모바일 시대의 개화와 거기서였던 플랫폼 회사들의 독점 이런 것들을 미리 읽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까 나중에 그거 다 알고 들어오신 분 말고요 처음에 알아찾았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누렸던 혜택들 자산을 크게 증식을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독점이 계속 뭔가 형태를 달리해서 계속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끔 잘 파악하면 부를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동안에는 구글 같은 검색의 어떤 독점력이라든지 유튜브의 독점력이라든지 이걸 읽으셨던 사실은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이미 2010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구글 같은 것도 비싸지 않았던 PR이 12배 정도 금융위기 이후니까요 그랬었는데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마존의 AWS 그거는 엔지니어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클라우드에 심어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감이 없는데 클라우드를 쓰면서 진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거기에 앉히고 이랬던 사람들은 이게 AWS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실제 그 아마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자기 수준에서 그런 독점력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앞으로 기회를 이와 마찬가지로 이거 너무 아까워가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기회들도 저희가 찾으려면 이런 책도 읽고 고민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게 투자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독점을 구축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가 이 책에 나옵니다 이익률이 어떻게 바뀌고 한마디로 이제 떼돈을 벌 수 있는 시기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계속 그래도 제조업을 하세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계속 하세요 근데 힘들면 접으시지 왜 하시냐 이러면 그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씩 뭔가 독점적인 그 제품을 만들거나 독점적인 위치에 서가지고 자기 공장 앞에 왜 도매상들이 물건 받으려고 막 현금 들고 와가지고 그 짜릿했던 기억들을 다 못 잊으시거든요 한 번 더 해보고 싶으신 거죠 그제 그런 게 사실 독점해 주는 혜택이고 3프로TV도 4프로TV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 시청자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광고 단가도 틀려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뀔 텐데 그런 혜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독점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소비자들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분야를 계속 찾아서 독점을 찾고 구축하고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나마 여러 직업 중에서 의대에 가서 의사 라이센스를 따면 비교적 독점력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다들 집단지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의사 라이센스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하고 있는 일에서도 내 몸값을 올릴 수 있고 대체하기 힘든 넷플릭스에 가면 그런 질문을 해서 사람들을 속아낸다고 하는데 팀장들한테 물어본답니다 너 팀원들 중에서 경쟁사로 이적했을 때 그냥 보내줄래야 무조건 잡아야 될 애를 리포팅해서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도 괜찮은 애들은 4개월치 월급을 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미리 그만해도 내보낼 수가 있나요? 미국은 자유로우니까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이 조직이나 이 사회 생존을 하려면 대체불가한 자기의 몸값 존재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데도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점의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각자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능하면 독점적 인간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독점의 자리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프로님은 독점의 자리를 여러 가지 많이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초기에 내가 볼 때는 초기에 팟캐스트 시장에서 아주 좋은 예를 드셨습니다 팟캐스트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위치를 장악했었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각 장르를 다 문어발식으로 그다에 걸려든 게 이제 나야 형이 경제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다음 독점 분야를 찾으라는 그 말씀을 제가 따른 겁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한 케이스 바로 제가 앞에 두고 엉뚱한 다른 사례 얘기만 지금까지 했네요 진짜 정확하게 보신 게 팟캐스트에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처음 출연하기 전에 정프로님 얘기를 먼저 하세요 두 분 얘기보다 정프로님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팟캐스트계 전연무라고 팟캐스트계 백종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시장의 어떤 지배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묘사였던 거잖아요 정확한 게 처음에 팟캐스트 한다는 거야 그래서 팟캐스트? 뭐 되겠어?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다가 보통은 방송 안 돼서 팟캐스트 한다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M에서 안 써주니까 방송 안 되니까 그래서 경쟁자들이 알아서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정프로가 대단하다는 걸 내가 어디서 느껴지냐면 대학 동창인들이랑 등산을 간 거야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나보고 야 불금쇼라고 있는데 미친놈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뭔데 팟캐스트래 그래서 불금쇼라고 있대 너무 재밌고 자기는 요즘 그거 듣는다 이렇게 산다 누가 나오는데 그랬더니 정영진이라는 애가 정영진? 키 좀 크고 얼굴 좀 잘생긴 애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애가 그랬더니 동생이잖아 걔가 얘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같은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내가 와가지고 팟캐스트의 독점자 내가 너를 잘못 알아봤구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독점자를 또 알아보시고 또 새로운 독점의 영향을 만드시고 본진이 좀 털린 거 아니야? 지금은 그러면? 제가요? 자만심을 갖지 않도록 두 분이 잘 조언해 주셔야 되죠 근데 이제 경제적 스케일이 팟캐스트와 유튜버가 워낙 차이 나기 때문에 본진 좀 털려도 돼 별로 살짝 와도 관계없어 그럼 우리는 책과 함께 독점적 지위를 우리 최진철 대표님께 드리죠 뭐 드리는 걸로 드립시다 이렇게 책을 잘 설명해 주실 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가치투자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그렇죠 가치투자 서적의 독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진이에요 우리가 농담이 아니라 녹화 오기 전에 우리가 회의를 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만간 스페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독점의 기술이라는 이 책 정말 유명한 책이 가치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더 인정받는 책 2005년에 나왔었는데 솔직히 저는 안 읽어봤는데 읽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다시 아마 재출간이 된 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우리 최준철 대표님 VIP 자산운영의 최준철 대표님이 오늘 소개를 아주 친절하게 재밌게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책도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준철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어느 날 3프로 TV로 날아온 편지 한 통 안녕하세요 3프로 TV 강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3프로 TV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4천만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프로 TV를 통해 배운 올바른 철학과 투자를 지속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배우고 실패를 경계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투자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프로 TV 최초로 시청자 감사제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기초 교육부터 사경인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까지 3프로 TV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강의 6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